왜 그렇게 내 머리에 꽂혔는지 이해가 안 가네. 제가 한번 다시 염색인지 검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서 염색이 어떻게 된겠는지 염색이 어떻게 생각해서 검색을 해도 이상하게 이런 이상한 상태가 돼서 사람들이. 덕분에 잘 먹었네요. 그래요. 진짜 밥 차려주고 싶었어. 잠시 만나서 책 쓴 얘기 아이들하고 살아온 얘기 들으니까 정말 그냥 집 밥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먹이고 싶었어. 게다가 얼마 안 걸려. 15분 정도 느리게 걸어봤자 15분이야. 이렇게 예진 씨가 이렇게 그냥 샐러드 덜어줘. 굴비 가시 바른다 그러고 콕콕 사이에 낑겨 넣어. 이렇게 예진 씨 옆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. 예진 씨는 항상 지금까지도 잘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. 그리고 또 좋은 연기 계속해서. 약당사처럼 말하면 네네. 약당사처럼 말하면 네네. 네네네네.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빠. 오빠 전화 끊을 때 그거 안 해? 네네네네. 이러면. 네네네네. 은비 엄마 네네네네. 감사합니다. 네네. 전화 드릴게요. 네네네네. 맞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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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